1, 2, 놀러 간다! 사실 저는 오늘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안 타기 사실 바라고 있었긴 한데 완전 너무 맑은데? 도구가야 해? 햇빛이 왕창 내릴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나 찾아봤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놀이가 이렇게 돼있던데? 네, 봤는데 비가 오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던데? 솔직히 뭐 안전벨트도 타고 안쪽기만 하면 되네 지민아, 탈 수 있겠어? 안 죽어, 아이씨. 저 여성한테 탈 수 있어요? 아,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아, 이따가 죽고 있잖아, 이렇게 떨어질 때 아, 내 내장은 여기 위쪽까지 있고, 내 못... 괜찮아, 정확히 한 시간 푸면 너는 공중 약 1028m 토기에 있을 거야. 1028m 토기에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내일 콘서트라서 목을 안 껴야 돼요. 소리를 안 지르고 타야 돼. 아니, 내가 보기에 그 노트에서 소리가 안 나와. 야, 낮게 하면, 낮게 하면 돼. 남자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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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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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소리 안 내야 돼, 소리 안 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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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소리를 안 내고 놀이기기름이 즐겁게 타는 게 목표입니다. 아, 지민이가 즐겁게 탈 수 있을지 아, 그런 거. 기대해 주세요. 자, 가자. 가본 거 알겠죠? 여기서 이쯤에서 슈가하면 고고고 나아야 되는데. 고고고! 누굴 야앱이 phenomenaGE 감사합니다. 공모가 당황 있냐? 네. 으유. 평균 남울 의해서 사람들이 사실 controlled. 그래서 무섭다. 마음이 준비를 해야지. 마음이 준비를 해야지. 사랑의 마음이. 나 솔직히 놀이기구 맞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굳이 편안하게 사면 되는 걸 굳이 힘든 게. 중력을. 공포를 느끼고.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중력을 거부하고 싶어 하는 그게 있어. 이해를 이해 못 할 거야. 내가 못 할 것 같은데. 중소에서. 우리 엄청 소위인데요? 못할 수도 있겠다. 우와. 나 일하러 온 거 아니라고. 왔구나. 어. 예. 맨. 예. 맨. 어휴. 저 별로 안 보색했는데요. 약간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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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흠. 흠. 도살장이 끌려가는 기분이다. 사랑을 돌아오겠습니다. 저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절바이트 붙고 있고 기구가 알아서 출발하는 거면 잘 타지는 않아요. 저분하고 호비나 지민이나 그런 거. 세상 물정 모르는 겁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살짝 걱정될 뿐이인거예요. 어. 난리안 놀이기구가 있네요. 봐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게 타시길. 하하하하하. 재밌게 타시길이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는 지금 애들보다 흥 나한 거 같아요. 하하하하. 왜요? 84만원 84만원 저도 잘 몰라요 지금 타보는 거네 저기가 아니야 크로스 먹어야 돼요, 비서스 아미네, 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바로 호비가 말한 저희의 아미들에 대한 저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트 프레첼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타러 가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거야 아, 빨래 타고 싶다 바로 탄다고요? 아, 바로 안 타도 되는데 무서워, 야, 이거 나 무서워 야, 이거 처음 봐 아니, 무서워서 사람 없을 것 같아, 무서워서 야, 저거 아니다 벤어 좌우 아 암 그리고 서둘러 오게몰로 이킬을 거에요 네 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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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에 그냥 다들 안 무서운데요? 생각보다 쉽네, 이거. 나이가 터지다. 진짜 무섭네요. 지켜갈 것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몸도 소중하다 보다. 근데 하다가 진짜 심장만을 걸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뭐야, 음악도 짱나게. 이게 여기 제일 무서운 거잖아, 그쵸? 한 번 타보니까 왜 자신감이 생겼지? 한 번 타보니까 왜 자신감이 생겼지? 한 번 타보니까 왜 자신감이 생겼지? 자신감 붙었어요. 별거 아니야. 아, 100개 있어. 와, 재밌다 이거. 진짜 무서울 거 없을 거 같아. 땡큐, 바이바이. 둘 다 정할 수 없어. 아, 정해. 쟝쟝쟝쟝쟝쟝. 좋은 거 같아. 한 번 타보는 사람이 장난감. 와, 굘리안 생각하잖아. 별로 안 무서울 거 같은데? 야!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이거 있잖아,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내 내장은 여기 위쪽 가 있고 내 몸은 먼저 접겠지? 안그러지게 하잖아요. 아, 손 아파. 아, 무서워. 아, 오마이 갓. 아, 안 되겠는데? 이거 무슨 죄 지었길래? 여기 오거지? 아, 팔 미어. 아, 다 아따이 놓치는게. 아, 클리어. 왔다 왔다. 아, 이제는 다 왔다. 두 명이 다 왔다. 다 왔다. 아 감사합니다. 고기! 어 ней kombin B poses virus 순간 기절을 해서요 다시나 안탈거에요 가자! 축하자! 좋게 훑어靜합니다 오이애! 예어엠! 오와!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와 귀찮아 아 귀찮아 귀찮아 와 돼 아 괜찮네 아 무사야 아 이제 안타야겠어요 한계점에 온거같습니다 아 괜찮네 아 괜찮네 날 내려줘 뭐에 아 네 1 2 2 3 진짜 하얀 나는 것 같아. 땀이 땀이 와 진짜. 진짜 날고 싶었는데 난 것 같아요. 저게 여기서 보는 거랑 저기서 느끼는 건 달라 달라. 지금 우리 아직 중간 밖에 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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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I need you girl. 왜 언제 사랑하고 언제서만 이해변해. I need you girl. 왜 거짓말하면서 자꾸 니가 필요해.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너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진짜 진짜 번째 점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저거. 네. 웃음 나오는.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는 기곤해. 재밌네. 어여. 저는 12 ا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